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쉽고 예쁜 나뭇잎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아래쪽에 접힌 선이 옆쪽으로 비스듬하게 가도록 색종이 이렇게 돌려놔줍니다. 위쪽 모서리가 아래쪽 모서리에 가도록 반으로 접어주세요. 펼쳐주세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위쪽에 뾰족한 모서리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위쪽에 접힌 앞쪽에 있는 세모 모양을 다시 반으로 접어줄거에요. 모서리를 위쪽에 맞추어 이렇게 반으로 접어 올립니다. 아래쪽에 접힌 색종이도 다시 반으로 접어줍니다. 뒤집어주세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서 접어줄게요. 아래쪽 색종이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 접어주고 위쪽 색종이도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다시 뒤집어주세요. 가운데 접은 선을 따라서 그대로 반으로 접어줄게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선이 분명하게 나오도록 한 번씩 꾹꾹 눌러줍니다. 그리고 펼쳐주세요. 아래쪽에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세번째, 이 세번째 선에 맞추어서 모서리를 접어줍니다. 오른쪽 옆에 이 첫번째의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를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접은 선이 보여요. 이 선에 맞추어서 모서리를 접어줍니다. 색종이 위아래 방향을 돌려서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이 세번째 선에 맞추어서 모서리 접어줍니다. 앞쪽으로 보이는 이 접은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접어주세요. 이 첫번째, 이 접은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뒤집어주면 예쁜 나뭇잎 완성이에요. 말자 lament중이에요. 뒤집어주면 예쁜 나뭇잎 conceal이에요. Islamound 琴